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소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샤프랑과 함께 할 거예요. 눈앞에 보이네 아주 그냥 향기가 가야될 것 같은 샤프랑 할 건데 와 지금 정말 이 가득히 다 있잖아요. 조선으로 이렇게 해도 다 안들어올 것처럼 굉장히 가득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상품을 다 드리는 구성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보시면은 이 본품 이 핑크 센세이션 여기 본품 4개에다가 리필 총 10팩 그래서 하나당 1리터씩이에요. 1000ml씩. 그래서 총 14리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14리터를 가져가는 이 가격이 27,200원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27,200원에 거기다가 무료 배송으로 간다는 거.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은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적인 면. 이 14리터나 구매를 해 가는데 27,2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정말 개당 가격이 그래서요. 14개잖아요. 그래서 개당 가격이 하나당 이게 단돈 1942원. 1942원에 2000원도 안 되는 이 가격에 지금 하나당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지금 들었더니 향이 향이 아주 그냥 한찜 한찜 이렇게 확 괴롭히네요. 제가 원래 향이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닌데. 향이 그렇게 민감한 편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저를 약간 이렇게 매료시킬 정도면 대단한 건데요. 아니 향이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소통해서 묵게 하려고 했더니. 어 성수강사 케이님. 어 뭐 이렇게 웃어. 아무리 모르겠니. 어 무궁화가 없으뇨. 저러고 꼭 얘기하셨어야 됐나. 안 주실 건데. 뭐 타는 무궁화라도 주세요. 피카츄님. 피카츄님 원래 막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피카츄님. 피카츄님 저 큰일 났어요. 방금 든 방송 상품인 베개 색상을 마음속으로 맞았다니까. 배송 요청사항에 안 썼어요. 너무 귀여우셨어 방금. 아니 딥블루 그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에다가 말씀드릴게요. 딥블루 맞죠 딥블루.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려서 그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쁜이 조연님. 너무 귀여우셨어 방금. 마음속으로만 결정했어. 아 웃겨. 뭘 안오는 줄 알았어요. 연락이 너무 안됐나. 나 혹시. 아 연락했는데 안받아서. 아니 저 진짜 너무 웃긴게. 방금도 쉬는 시간에도 다들 핸드폰 걱정을. 저 보시는 분마다 지금 핸드폰을 꼭 찾으세요. 화이팅. 이러시면서 나가는거야 지금. 아무도 모르겠님. 소윤씨 얼굴 상태가 안좋아요. 술 드셨나요. 그러게 말입니까. 오늘. 음. 어제 조금.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약간. 약간 좀 먹었네요. 그랬더니. 어머. 연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나아지질 않네요 제가. 오늘. 아. 오늘 좀 속상했어.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내일까지 할거잖아요. 그래서. 예쁜 모습.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음. 아. 증나감피카처리님도. 미예쁘니 소윤님. 하하하하. 아.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방금 근데. 아. 진짜. 아. 소윤씨 얼굴이 안좋아요. 원래 못생기셨잖아요. 아니야. 귀염귀염해. 하하하하. 나 이제 막 할거야. 남은거 막 할거야. 하하하하. 아. 쿠쿠님 들어오셨구나. 속상하지말고. 이쁘지망고. 뭐지. 성수동사탱이님. 어. 진남피카처언니님. 어. 꽃선물을 이렇게 주시네요. 응. 이런 꽃선물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하냐고. 어. 저 이제 내일. 눈물의 빠이빠이가 될까. 눈물의 빠이빠이가 될까. 하하하하.